아쿠리아나 소연 무섭죠? 안녕하세요. 봉지아. 보았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라면 우선은 제가 오후 1시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리베다시 가서 혼자서 라면을 먹고 거기 막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듯 맘에 드는 거 있으면 사겠죠? 보라 보라.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비가 조금씩 올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나 우선 오는데 한 30분이면 가네요. 여기 저희 집에서는 브랜지 가운드 브랜지네. 생긴 거 뭔가 로보트같이 생겼어. 구름 어디 갔어. 내가 좋아하는 구름 어디 갔어. 브라즈를 하면 하늘이 예쁜데. 쉐고우 리베다지는 여기 밤 되면 이렇게 불이 켜져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낮이랑. 4분 뒤에 도착을 합니다. 배고파요. 또 고고프네. 오늘 사람 되게 많네요. 오늘 이렇게 리베다지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엄청 엄청 많아요. 내가 먹고 싶은 모모 라면집에 줄이 엄청 긴데요? 오이. 오이. 안녕. 안녕. 저스발라꼴리나 나네. 이렇게 보면은 초기가 라면집인데 이렇게 줄이 엄청 길어요. 아 나 배고픈데. 그리고 앞에는 코리안 마트가 있습니다. 진짜 브라질에서 라면을 먹기 있던 에이지야. 이베다지에서 오모라맨을 먹기 있던 에이지야. 진짜 한 30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먹고 싶어. 배고파. 그 다음 나야. 그 다음 나라. 그쵸? 맞긴 해. 이렇게 커리도 있고 우동도 있고 그 다음에 우동. 그리고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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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커리카메라 하나랑 포토마키. 치아베드치. 임폴트하고 잘라도. 그 다음에 추천해주신 이거. 라면. 에구.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데. 왜냐면 나는 튀김류를 라면에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시켰다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차 베르츌도 도착을 했습니다. 차도 차가운 맛이에요. 근데 되게 진한 도차 맛이에요. 전에 여기 한 번 왔었거든요. 한 번 왔었을 때 되게 맛있었어요. 여기 여기. 그이 면이 먹었어요. 이거 꼬들꼬들한 내가 좋아하는 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꼬들꼬들한 딸이에요. 맛이야. 면이. 계란이. 밥이 많이 들어가서. 갑작화. 이렇게 보시면. 면은 면이 꼬들꼬들하게 가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밥이 많이 들어가있어 그래서 약간 밥맛이 더 많이 느껴져요 이 계란 안에 내용물 맛보다 냄새 라면에 대해서는 먹으싶은거 제가 아주 많이 먹다 보니까 기름기, 튀김이까지 있어서 좀 이글미글 그리고 내가 잘못 시킨게 라면이랑 이거랑은 안 어울리는데 그냥 고기나, 고기나, 고기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따로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카리 시킨게 나왔어요 카리랑 이거 새우특김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카리가 괜찮지? 카리가 좀 걸쭉걸쭉하죠? 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엄청 핫한 카페인 것 같아 밀카페 여기는 늘 줄이 많아 어? 잠시만 귀요미들 중간 광고 30초 정도 보고 갈게요 한국 여자가 2년 동안 걸려서 만든 아마존 원료 프라카시 스킨케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킨케어 비건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바로 바이코스 그리고 거의 2인분 정도 먹고 나와서 장이 열리고 있어 나를 개선으로 당했죠 대박 나 이거 동상인 줄 알았어 동상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좀 준비할 수 있는 걸 보러 가볼까요? 미니도 있다 미니 미니소 우산도 있다 우산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우산 좋아 보여 베리멜리오 베리멜리오 아 베리멜리오네 45네 여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있네 이렇게 우산 팔기 후 뭐 이렇게 신기한 거 파는 것도 있다 나 여기 한번 들어가 볼래 뭐 신기하다 이런 거 파는 것도 있어 여기 귀여워 기쁘고 음 뭐 이런 거 파는 것도 있네 어 나 들어가 볼래요 여기 이렇게 팩도 팔고요 비누도 팔고 이런 것도 팔고 이거는 막 옷장은 앤디 내가 좋아하는 되게 깨끗한 향이다 씻고 바로 나온 향 같은가? 아 여긴 뭐야 여기도 신기해 보인다 아 여긴 뭐야 여기도 신기해 보인다 막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너무 귀여운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아 무섭죠? 되게 혼자 와도 안전하고 구경할 것도 많고 시간도 공감하고 좋은 거 같아 자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로 과일을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여기에 리베다지에 있는 한국 마트 어떤지 한번 가봅시다 헬로우 키티가 있네요 여기 한국 마스크도 판다 이런 초콜렛 같은 거 많고 여기 마스크팩 같은 거 팔고 일본 거랑 섞여서 파네요 일본 거, 중국 거, 한국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야채 마면도 있고 중국 거도 있고 한국 거도 있고 이것저것 많아 떡볶이 이렇게 종류별로도 있다 와 86개야 진짜 미쳤어요 진짜 비싸죠 이렇게 또 살 건 없지만 구경하러 들어왔습니다 뭐가 확 이렇게 끌리는 게 없네 여기 양말 많은데도 있고 언니 이렇게 게임하는데도 있고 인형뽑기 하나 여기서 이렇게 재롱을 피우시는 두 분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중국 마트, 아 중국 이런 것도 사네요 뭐 신기한 거 많이 판다 되게 싼데요 가격이 뭐 딱히 내가 확 사고 싶은 게 없어서 구매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구경하고 이런 건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중도, 한국, 일본이 막 다 섞여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전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리베다지에 있는 이제 마사지 받는데도 보여드릴게요 마사지 다 받고 나서 이제 리베다지 거리를 그냥 반거리를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갈 곳은 프레시 호텔이에요 여기 안에 이제 마사지 샵 있는데 보시면은 4분밖에 안 걸리네요 자, 여기서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자주 마사지를 받아요 막 되게 몸이 피로하고 할 때 여기 여기를 무조건 오죠 프레시 호텔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저는 미리 여기 전화를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마사지 받을 때 번호를 지정을 하거든요 1번 아님 5번 아님 10번 군대 마사지를 받아요 혹시나 샴파울로에서 마사지 받으러 오실 분들은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마사지 연락처입니다 511313-767 쉰쉰 이렇게 100일 어허 이렇게 여기에 이제 짐을 놔두면 돼요 약간 안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옷이랑 이런 게 다 있어요 옷 입고 습식, 건식, 사우나 입고 그리고 여기 샤워하는 데 있고요 옷으로 갈아입고 슬리퍼 신고 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바드 마사지는 2시간이거든요 30분 발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1시간 반은 점심 마사지예요 짠 옷이 되게 중국 특화죠 로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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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이렇게 보시면은 1시간에 160 해야 하고 1시간 반 저는 2시간에 300 해야 해요 브라질레일 아니면 파라가이 사람이 해주면 중국사람이 해주면 중국과 로빙노 나 여기서 받아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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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가주면 이렇게 저는 뭐 마실래 물어봐서 티 시켰어요 티 마사지를 다 받고 나왔어요 이렇게 자극이 생겼어 너무 시원해요 너무 잘 받았어요 밤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새 마사지를 받고 나왔더니 이렇게 밤이 되어버렸대요 지금 차 기다리는 중이에요 주차장에서 자 오늘 리베다지 영상 이렇게 짧게 봤는데 어떠세요? 제가 그리고 또 다른 데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또 저 혼자 가서 밥먹고 비경하고 막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조금 옵니다 리베다지 밤거리에요 밤이랑 낮이랑 아예 완전 다르죠? 브라질은 보시면 이렇게 딱 써대있는 것도 많아요 뭔가 되게 느낌있어 여러 개 집도 이렇게 있네요 어린애인 그 다르기 owanie 여행